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점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인간과의 평화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자기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사니까 살고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목적 우리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화와 합동을 누르고 있음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성부 하나님 자기에게 또 비우고 희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하목하기를 운하십니다. 그래서 또 성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대 예수님 하나님과의 인간을 하목하기를 운하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주 인간에 대한 지극한 기성적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바라시는 평화와 합평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를 비워서 하목해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희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뭔지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고 죄에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기도도 하고 주님이 향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 자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함흥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암흑제 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할로운 데이 이런 데이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인파들이 모여들다 보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암난을 한치도 한 시간이 아니라 단 몇 번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이파들이 와서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것 자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축제가 사람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또 여자분 같은 사람들을 많이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잠시 아무날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믿을 존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 때는 사람들이 축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손가락을 갖다 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너무 많은 이파들이 오면 자기네 자신들도 자기 몸이라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경까지 될 때는 이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려운 걸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사람 인파가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몰려다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축제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축제 그는 이 교회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밑바탕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수를 빌고 하나님 앞에 예수구시들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리암아 화목적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 있다가 낭망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료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대한 확신한 영광, 소망이 가지라고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고 세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하던 성도들이 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종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은 다 성도들의 기쁨의 즐거운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런 할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험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들여서 주님의 기쁨이여 나의 기쁨이여 주님이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키아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험받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확정된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처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부으신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그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확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견건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독선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의롭다 하신 모든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 또 심판을서부터 우리가 확실히 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을 확신을 또 확신함으로 고란중에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가져오시고 마지막으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의 보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보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만 우리가 오직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배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성해야지 세상의 영광을 쫓고 세상 축제에 쫓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난감과 또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깍디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혹시를 살아도 영이 죽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축제로 여러 가지 경기로 사람들이 앞사대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개인적이고 전부 다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자기만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수라장이 되고 힘든 상태가 되고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죽음의 위로에서도 정말 살길이 막막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 왔을 때 보면 너무나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로윈데이 이런 축제에 사망자만 두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믿는 미련의 사람들이 먼저 또 손실을 차리고 기도를 하고 충고를 하고 또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죽는 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완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또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제를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허다한제를 사랑으로 돕고 또 이 세상 우리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이 말성과 믿음으로 성년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사랑합니다. 성전을 기뻐해 성전을 기뻐해 나를 위하여 우리 신고사랑 우리 신고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서 industrie 우리 신고사랑 우리 신고사 우리 신고사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 말고 신실한 기분과 마음으로 언제의 사랑과 친절한 기도를 이렇게나 예쁘게 나오소서 땅같이 꿈을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라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너를 살리네 그들의 사랑과 loving 지수의 사랑할로 있으믄